지금 여러분은 황금을 직접 만든 과학 혐의용으로 약 1600배에서 2000배 사이 인데요 보고 계십니다. 손을 잡고 되니까 약간 떨릴 수 있죠. 그래도 굉장히 화질이 좋죠. 2배로 좀 늘려볼까 1.7 배니까 자 이긴 2배로 불순물까지 지금 다 보입니다. 3배 4배 5.4배 디지털 8배까지 빛의 반응을 하는 하나하나 저 입자들이 반응을 하죠. 금이 단일 원소가 아니겠죠. 저는 자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런 걸 보면서요. 포항 3 프린터 앵두금 성분 분석서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특히 황금을 재배하는 황금을 만들어가는 기술을 지금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습니다. 소재 개발에서 앞으로 엄청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. 이게 아름다웠죠. 자 이제 1배 중입니다. 금이 패턴과 다양한 구조들이 보이는데요. 자 여기까지 이상입니다. 이제 1배 중 1lık 현실 2 lama 1 5 감사합니다.